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더니 역시나 그지같은 둘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픈 자기 자식을 위해 내 자식을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무개념 사촌 오빠네 부부 역시 그냥 여기서 손절하는게 맞겠죠? 원제 아픈 친척 조카를 챙겨주길 바라는 사촌 오빠네 부부 먼저 방탈하는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큰 고민이고 어디 물어볼 것도 없어서요.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사촌 오빠네 부부가 있고 이 부부의 아이 즉 오촌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이하 편의상 그냥 오빠 새언니 조카 이렇게 칭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 뭐라고 하죠? 또래에 비해 여러가지로 좀 느립니다.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닌데 학습이랑 여러가지 발달 등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뭐 배움 같은 것들 다 느려요. 특히 이게 아이 외모에서도 티가 나는 편이라 그런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괴롭히거나 왕따 같은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아이의 부모인 사촌오빠 부부도 이걸 알고 있었고 알게 된거죠. 한 24개월인가? 그 정도쯤에 완벽하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오빠 부부도 그 시기부터 상담이나 언어치료를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얘가 저 집안 외동이라 할머니죠. 저희 고모부터 시작해서 부모인 오빠 부부까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빠네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조카가 저희 아이들과 같은 또래다 보니까 이래저래 되게 친하게 지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오빠네 부부가 많이 바쁘면 제가 조카 아이를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돌봐주곤 했었죠. 특히 조카도 저를 좋아하고 또 저희 애들을 좋아하고 잘 따르니까 그냥 서로 쭉 돌봐주고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친척이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쭉 지내오던 중에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슬슬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다가오니까 오빠네 부부는 조카의 학교 생활을 되게 많이 걱정하게 됐고 특히 여러가지 학폭이나 왕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 보니까 참고로 다 저희 학교에 있어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자주 구하기도 했었죠.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오빠부부가 이럴 때마다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너무나 당연하게 오빠부부가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자기 자식을 챙겨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조카가 학원을 다니는데 애가 거기 혼자 가는 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저희 애들도 같이 보내라 같이 다니게 해라 이런 강압도 하고 또 저한테는 조카만의 종종 찾아가서 잘 있는지 체크도 해주고 또 쉬는 시간에는 저희 아이들이 조카를 찾아가 놀아줘라 단짝 친구처럼 같이 지내도록 네가 좀 해봐라 이런 요구를 해와요. 한마디로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혹시나 조카를 괴롭히는 다른 친구가 있으면 곁에서 그걸 막고 보호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물론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 오빠네 부부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조카를 잘 챙기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들한테까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아직 어린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강제가 약자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또는 착하게 같이 잘 지내야 된다 우리 아이 혼자 두면 너희들 나쁜 거다 이런 말을 하면 애들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싫어하더라고요. 게다가 얘들이 육촌인 조카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조카만 저희 아이들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중간에서 입장이 되게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뭐 지금이야 아직은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앞으로도 쭉 같은 동네에 살며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이렇게 책임을 쬐야 되고 또 부담을 저희 애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면 나 싫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혹시라도 좀 나 너 싫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또 거리를 두게 될까봐 우려가 되기도 해요. 조카를 적당히 챙겨주려 해도 이렇게 점점 더 바라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전에 오빠 부부 둘 다 공무원이고 그래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저희 아이한테까지 부탁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조카가 물론 안쓰러운 건 사실이지만 점점 부담스럽고 뭔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이 아이 부모가 아니니까 모든 걸 공감할 수는 없는 건데 또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빠 역시 그래요 막 비상식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자신 문제라서? 그래서 저나 저희 아이들의 입장은 잘 모르는 건가 하는 마음도 들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어른들까지 다 얽혀있는 처지라 이왕이면 원만하고 순탄하게 해결을 하고 싶거든요. 얼굴 안 붉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나는 여기서 쓴이도 아니야 그냥 쓴이의 자식들이 제일 큰 피해자로 보여요. 엄마인 쓴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초등 교사라면서 자기 새끼들이 받는 상처랑 피해 같은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나 봐요. 제가 쓴이면요 지금 당장 이사부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애들끌 그렇죠. 친형제한테 장애가 있어 힘든 애들도 보면 되게 불쌍한데 이건 또 뭐여 진짜 엄마 때문에 이게 뭔 꼬라지냐고 할 거면 너 혼자 해요. 2반 이거는 멀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아니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한테 다른 애를 챙기라니 게다가 선생님 쓴이한테는 학교에서 계속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했다간 바로 항이 들어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이걸 그냥 곱게 봐줄 것 같아요? 내 새끼랑 차별하지 말라고 난리칠 게 뻔하다고 3번 경험자가 장담하는 건데 이거 절대 선 안 그어집니다. 아니 아픈 네 조카 좀 챙기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런 소리는 기본이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친척인데 거기에 같은 학교니까 좀 놀아줘라 챙겨줘라 이거 좀 해줘 저것도 해줘 등등등 이런 말 역시 쓴이의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기본 잔소리입니다. 폭력이죠. 특히 제일 힘든 건 주변 반응이야. 그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고 아픈 아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는 돕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돕지 않는 다른 사람 탓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거기다 쓴이도 그래요. 아니 남도 아니고 친척이잖아. 그런데 선을 그어? 바로 매장한 인간은 선생님으로 찍힌다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 절대 답 없어요. 4번 이거는 아픈 내 자식을 위해 네 새끼들을 따까리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요즘에 사촌 이상 넘어가면 그냥 남 아닌가? 아니 사촌 얼굴도 보기 힘든데 오촌, 육촌을 누가 챙겨? 애들끼리 육촌이잖아. 5번 아니 이게 뭔 일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세요? 친 오빠네 부탁이라 해도 욕이 나올 판에 사촌 어휴 너 호구세요? 아니면 네 새끼가 고통받는 게 즐거운 건가? 그런 거야? 6번 아니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네 새끼가 제일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촌 조카 걱정할 시간에 네 새끼들이나 챙기세요. 아니 초등학교 교사라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런 기본을? 착한 척을 하려면 너 혼자 하라고 새끼들한테 골병 두지 말고 7번 제 동생이 언어치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쓴 이랑 비슷했어요. 얘가 독립을 하고 지내는 곳이 저희 이종우 사촌 언니랑 되게 같은 아파트였거든. 워낙에 우리 엄마랑 이모 사이가 좋았고 또 우리들도 다 친했기 때문에 안쓰러운 조카 나도 그래 가끔 동생네 놀러가면 같이 챙겨줬어요. 그러다 하루는 우리 막내 상견례 하는 날 당일 아침 둘째 얘가 갑자기 못 간다고 전화를 하는 거야 이유를 물었더니 조카 아이가 건너왔는데 둘째 이모 즉 제 동생이랑 놀겠다고 때렸어가지고 아예 나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때 기분 진짜 거짓 같더라고 바로 찾아갖고 따졌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막내 상견례 하는 날인데 언니 미친 거 아니냐? 우리 꽁꽁이 왜 안 보내냐? 이랬더니 아니 그럼 우리 애가 탈진할 때까지 우는데 어쩌라고! 이지랄 그래도 옆에 어린애가 있어가지고 욕은 못하겠고 그래 언니야 너 힘든 건 알겠는데 경우는 좀 따지고 살아라 이러면서 바로 동생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동생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열받아가지고 이모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고 진짜 이 중요한 날 아침부터 이게 뭔 날지야 이게 여하튼 나중에 형부가 와가지고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또 동생도 그 이후 조카를 자기 스케줄 위에 놓지 않게 되긴 했는데 여하튼 잘 들어요. 이 세상에 좋은 거절은 절대 없어요. 가족 친척끼리 너무하다가 아니라 지가 가족이고 가까운 친척이면 더더욱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요. 특히 쓴이 자녀들은 도대체 무슨 죄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배려받는 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있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요. 친형제도 그리고 그게 더 안 좋은 거잖아. 안 그래요? 제발 지들 멋대로 생각하고 기대하게 만들지 마요. 부풀려진 기대만큼 원망은 훨씬 더 커집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부담스럽다. 특히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거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성인도 선약을 포기할 정도인데 뭐야 내가 나쁜 건가? 내가 못된 걸까? 미성숙한 아이들한테 이런 이상한 죄의식 그리고 반발적인 죄책감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알겠어요? 8번 이거 쓰니가 멀리 이사가도 끝까지 쫓아올 것 같은데 무서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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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최악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 사촌 부부 입장에서 일단 애들한테 저런 소리 하는 건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이유 불문이에요. 다만 이 쓰니한테 부탁을 할 거면 좀 찔러주던가 금융 치료를 해가면서 그래야 병이 안 곰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이런 걸 원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냥 못된 겁니다. 물론 돈을 주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이거죠. 물론 돈을 왕창 준다 해도 애들한테는 시키면 안되는 거고 저번에 어떤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친형제관이라도 같은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고 그런 멀쩡한 애까지 조진다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정 부탁을 할 거면 돈을 좀 바리바리 싸우던가 왜 이렇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